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에드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책 원고를 쓸 때 그 목차를 관리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노션을 메모 목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적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적다 보면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쓸 때도 저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잠깐 기다릴 때 아니면 카페에서 간단하게 갑자기 생각날 때마다 예전에는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책 원고를 에버노트에 잠깐 적어놓고 그냥 생각나는 글들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글이나 아니면 워드 파일로 원고들을 하나씩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노션이라는 것도 있고 에버노트도 있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메모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노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메모를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거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 이제 책 쓰기 관련된 IT 사람들을 위한 책 쓰기 관련된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차를 가져온 겁니다 이 책은 그렇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현재 가져왔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 이거 1장 그 다음에 목차 2장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하는 거죠 내용을 입력 아이디어 입력, 사진 입력 이런 식으로 원고들을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시 나중에 이것을 길어지다 보면은 원고가 길어지다 보면은 또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션에서는요 이것을 목차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형태, 이 블록 형태들을 바꿀 때 여러분들이 헤딩이라는 거 아마 노션을 사용했으면은 기억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헤딩이라고 여러분들이 블록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바로 이제 목차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요거가 이제 제일 큰 목차죠 어떻게 보면 제일 여러분들에서 보면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 1장, 2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책에서는요 그래서 헤딩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게 제일 큰, 큰 그룹인 거죠 1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꼭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절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하긴 하죠 그래서 목차에 이제 꼭지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보통 이제 1장에 보통 1장에 보통 1장에 저희들이 책 쓸 때 1장에 보통 8에서 10곡지 정도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줄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목차를 또 만들 겁니다 절, 우리가 꼭지를 만들 건데 이 두 번째죠 헤딩의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선은 만듭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씩 만들고 아니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부터 만들어 가시면은 또 되는 것이고요 1-2가 2가 아니죠 그래서 헤딩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두 번째 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이 뒤에도 한 번에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이 아래 이제 또 2-1-1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목차예요 그래서 목차부터 만들고 쓰면은 이제 방향이 좀 더 정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쭉 쓰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목차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 난 뒤에 나중에 목차를 만드는 그런 스타일인데 대부분은 목차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나오는 것마다 계속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목차가 정해지면은 이것을 페이지를 이제 목차를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어디 있냐면요 제일 아래쪽에 아래쪽에 거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에서도 그 목차 만드는 기능이 있죠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목차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를 만약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1-1의 1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뭐 이런 식으로 목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를 만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블록마다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바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뒤에 쪽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하나의 장마다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그 원고들을 쭉 그냥 써 내려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다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헤딩이라는 그 블록 형태가 바로 이렇게 목차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도 예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하나가 하나 좀 이렇게 애제를 보는데 이거는 저희 기술이사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술이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항상마다 이렇게 목차를 만들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IT 전문적인 이렇게 목차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요 하나하나에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강사들이 이 노션을 사용할 때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제 요즘은 노션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URL을 제공을 하고 여기다 계속 업데이트를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다시 저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교육자료가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링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제 모든 스크리티 로그 확인하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관련된 내용들 뭐 코드들 명령어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션을 이용해서 책 원고를 쓴다면은 이렇게 목차를 미리 관리를 해주시고 쓰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강의입니다 프로젝트 내용은 재 buat belief 보러 trainings